엄청난 걸 해냈다. 지효야, 너는 정말 보통이 아닌 애는 맞는 것 같아. 아, 됐어! 대박! 다 많은 거야, 이거. 같이 떨어져야 돼. 같이 가야 돼! 여기서 이리로 왔지? 네, 여기서 이리로 왔지. 지각선으로 갔어요. 지금 다섯 개 지그재그야. 세 개 직진, 다섯 개 지그재그. 야, 이번에는 무조건 직진 아니겠니? 야, 오징어, 진짜 오징어 게임에서 너 같은 애 있었으면 한 20명 살았다. 거의. 너무 멋있어, 지금. 다음 가는 사람도 헷갈릴 것 같은데. 그럼. 또 지그재그로 가? 또 지그재그로 가? 오케이. 지그재그로 가볼게. 좋아, 좋아, 좋아. 우리가 다 틀려, 우리가. 그렇지, 그렇지. 우리가 다 틀려. 둘, 셋. 하나, 둘, 셋. 고! 한 발 뛰고 두 발 잡지? 그렇지, 하나, 둘. 또 맞아? 설마 또 맞아? 맞을 것 같아. 맞혔어, 맞혔어. 진짜 너무 높은 걸 알아. 하나, 둘, 셋. 고! 그냥 가. 우와! 우와! 야, 이거 만고 할 때. 야, 이거 만고 할 때. 우와! 야, 이거 만고 할 때. 야, 이거 알지? 이거 말이 안 돼. 이게 말이 돼? 진짜 말이 안 돼. 이게 말이 돼? 가! 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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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거 알지! 쟤 유리 기술자 같은데? 이게 말이 돼? 말이 안 돼? 뭘 안고 같은데 지금 패턴을? 파이 아니야? 지우가 다 건너서 이겨버려고요. 파이 아니야? 와 쟤 대단하다. 또 지그재그로 간다고? 파이 아니야? 와 쟤 대단하다. 또 지그재그로 간다고? 아니 지그재그로 가보려고. 그래 그래 가봐 가봐. 두 번째 사람 아니야? 이겼어 이겼어. 근데 모르지 엠심인지가 또 쫙 갈지. 와 가능할 수 있어. 우리 거의 이제. 가요? 가! 일단 여기 안에 반대예요. 세 개는 건널 수 있죠? 오케이. 너무 멋있다. 세 개는 건널 수 있죠? 와 대박이다 진짜. 진짜 대박이다. 진짜 대박이다. 멋있어. 한 발 뛰고 두 발 잡지? 오케이. 와 대단하다. 틀만 주세요. 와. 와. 괜찮아. 와. 좋아 좋아. 야 괜찮냐? 야 지효야. 진짜 잘했다. 진짜 대단하다. 됐어? 아 잘했어. 고마웁니다. 아 진짜 이거는. 진짜 대단하다. 와. 오케이 오케이. 뷰. sci. orta. 나오 embargo. OOM